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까 했던거죠? 형경사 이렇게 옆으로 부려서 한쪽으로만 갑니다 오쌉! 오 좋아요 어우 너무 significa men 어 오 와 아까 넘어가는데 그쵸 약간 내리받게 해서 그런가 봐요. 여기 턱에 있어요. 의자 오세요. 더 높은 곳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더 높은 곳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더 높은 곳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더 높은 곳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있어 왜 오셨어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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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